어휴 왜 너야 난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 왜 너냐고 막 사라지니까 잘들어요 새끼야 니가 날 보든 안보든 어디서 뭔 뻘짓을 하고 있든 난 죽을 때까지 너 감방 갈 짓은 무조건 먹을 거다 잠깐 까먹고 있었다 너랑 누느라 내가 싫어요 너 별도 안 한거 딴건 몰라도 내가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켰나 고맙다 뭐가? 약속 지켜줘서 병신새끼 오지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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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